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8은요 경제성장과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성장은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GDP 국민소득이 점점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제성장이라 그러고요 이거하고 좀 많이 같이 쓰이는 말이 경기 변동하고 경제성장은 완전히 틀린 건데 경기본종은 GDP가 경제성장이 GDP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라고 했죠 근데 장기적으로 추세치는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경기 변동은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계속 등락을 반복하거든요 이 등락을 반복하는 이거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현상을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장은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현상이면서 결국 그 말은 GDP 특히 실질 GDP가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실질 GDP가 증가한다는 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그치? GDP가 뭐라고 그랬어? 많이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국가에서 한 국가가 자동차 한 대만 생산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2020년도에 자동차 10대 만들던 국가에서 2021년도에 12대 만들었죠? 그럼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2022년에는 13대 만들고 점점점점 경제가 성장하고 더 점점 많이 만들어 이 국가가 많이 만들어 그래서 경기 변동은 GDP가 장기적인 추세치 주의에서 반복적으로 높아졌다 지금 봐봐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쭉 이렇게 대충 올라가고 있죠 9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걸 낮게 봐서 했는데 얘네들도 보면 등락이 있어요 이렇게 등락이 경기 변동이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이렇게 90년도부터 등락이 있죠 경기 변동은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GDP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주 천천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지만 경제성장률을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은 전년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이니까 전년도 GDP에다가 금년도 GDP에서 전년도 GDP를 빼면은 이게 경제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문제에서 2016년도의 실질 GDP가 1050조 2015년도의 실질 GDP가 천조인 경우 2016년도의 경제성장률은 뭐냐 그러니까 금년도가 2016년이고 전년도가 2015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조가 둘 다 천조가 분모로 가고 여기도 천조가 와야 되고 이 2016년도께 1050조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 자 2016년의 경제성장률은 1050에서 천을 뺀 것을 천으로 나눠줘서 이걸 100으로 곱하면 5%가 경제성장률 우리 핵심 예제 1번이 바로 이 문제죠 그죠?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우리가 이거 72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70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예컨대 2.5%다 내지는 3%다 이랬을 때요 뭐 3%라고 할게요 3%의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제성장률이 됐을 때 지금 가령 우리나라 GDP가 1500조인데 이게 두 배가 되면 3000조다 이렇게 두 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언제 1500조에서 3000조 두 배가 될 것이냐는 경제성장률로 이 72를 나눠주면 돼요 72를 3으로 나눠주면 24년 그렇죠 24년 후에는 계속 3%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럼 24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이렇게 두 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뭐를 곱해요? 경제성장률을 경제성장률로 72를 나눠줘요 70으로 나눠줘도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72의 법칙이라는 건 대충 우리가 언제 두 배가 될까 이걸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70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72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 나타내냐면 자 봐봐요 여러분들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지금 제가 3%로 했더니 24년이었죠 요거보다 1% 더 높은 4%라고 할게요 4%를 72로 나누면 10 몇 년이에요? 18년이네 그죠? 요거 경제성장률의 차이는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에서 18년하고 24년이니까 벌써 6년 차이잖아요 6년 1%밖에 차이 안 나지만 두 배로 다닌 데는 무려 6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성장률의 차이가 이 7의 법칙으로 해서 봤을 때는 겨우 1%의 차이지만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뭐 한 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국은 3%에서 막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성장률이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여기에서 7이니까 거의 10년이면 GDP가 두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런 얘기 여기 다 적어놨죠 그 얘기를 7의 법칙이 뭔지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도 되게 잘 나오는데 우리 잠재 GDP가 뭐냐면 이게 자연산출량 우리 이거 봤죠 요게 뭐예요 잠재 GDP는 요거는 뭐냐면 완전고용 상태 우리 완전고용 상태 조심하셔야 될 게 실업률이 제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완전고용률은 마찰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은 존재하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고용 상태에서의 국민소득이니까 실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책정하는 실제 GDP가 아니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실업률이 몇 퍼센트가 정상적인데 아직은 실업률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가령 실업률이 지금 한 5% 정도 되니까 3%였을 때에 그때의 GDP는 이 정도 될 거야라고 추정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잠재성장률은 완전고용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추정을 해낸 성장률이죠 그러면 잠재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점점 이 국가의 어떤 자원들이 고갈되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은 내가 대한민국이 만약에 실업도 없고 완전고용 상태에서 최대한의 자원을 굴렸을 때 2,000조 정도 돼야지 이게 정상 이거는? 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잠재성장률이고 잠재 GDP죠 그렇죠? 이게 잠재 GDP죠 그렇죠? 그래서 잠재성장률은 한 2,000조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1,500조니까 2,000조가 되려면 잠재성장률은 한 5% 정도는 돼야지 정상인 국가인데 겨우 지금 3%밖에 안 되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잠재성장률이 5%에서 4%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국가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감소한다던가 아니면 기업들이 맨날 땅 투기나 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 같은 걸 안 한다거나 국민들은 어떤 연구나 생산성 있는 일은 안 하고 계속 연예인만 되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지금 우리나라가 좀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잠재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GDP 갭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갭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갭이 나오는데 자 GDP 갭이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 실질 GDP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재 GDP의 차이예요 자 이거 우리 케인즈 모형에서 이거 봤었죠? 이 곡선이 총지출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 잠재 GDP에서 이 비점이죠 잠재 GDP에서 원래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잠재 GDP예요 그런데 이 총수요가 이거보다 낮은 단계에 되어 있어요 애초에 이게 아니라 이 단계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 있을 때 균형은 그러면 여기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실질 GDP는 Y1이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만큼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총수요는 여기에서 이만큼의 수요는 요거밖에 없는데 공급은 지금 이만큼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아 수요가 더 적어 그러면 물가가 하락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요만큼을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우리가 디플레이션 갭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의 GDP 갭이 있죠? GDP 갭은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요걸 빼니까 의미네 GDP 갭은 음수이고요 GDP 갭이 음수일 때 디플레이션 갭이 나타난다 이것은 뭐예요? 초과 공급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여기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총수요 곡선하고 요 총 공급 곡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급 곡선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수요 곡선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데 요 잠재 GDP가 있는 점에서 밑금을 배워봤더니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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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곡선이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공급 곡선보다 더 아래에 있죠? 초과 공급이 생겨요 그래서 물가 하락 압력을 받게 돼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기 부양 정책이 적절하다 GDP 갭이 마이너스일 때 혹은 디플레이션 갭이 발생했을 때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갭은 뭐냐 인플레이션 갭은 이번에는 총수요 곡선이 요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총수요 곡선과 요 총공급이 아니 총수요 곡선이 아니죠 요건 총지출 곡선이죠 총수요와 총지출이나 총수요랑 같은 거예요 물가를 반영을 그걸 안 했을 때 자 그래서 요기 요기 총지출과 여기 있는 총공급이 만나는 데가 여기야 그러면 실질 GDP는 여기죠 여기에서 요걸 빼는 게 GDP 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기는 양수가 되네 그리고 봐봐요 여기에는 공급 곡선에 우리가 요 실질 GDP에서 요걸 봤을 때 이만큼의 차이가 나네 총지출은 이만큼인데 총공급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요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경기가 과열되어 있으니까 경기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적절하다 요거죠 그래서 핵심 예제를 좀 보시면 인플레이션 갭이 있었을 때 경기를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초과수요가 있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억제를 시켜줘야 돼요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안 되죠 감소를 시켜야 되죠 그죠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는 게 아니죠 경기가 과열되어 있잖아요 가뜩이나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데 통화량 증대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채를 매각한다 재할인율을 낮춘다 요거 두 개 봐봐요 일단 재할인율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재할인율을 낮추면 중앙은행에 있는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돼서 재할인율을 낮추는 거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때 하는 거죠 경기를 그래서 안정화시키려면 그렇죠 경기를 억제시키려면 국채를 매각하는 게 답이야 왜? 국채를 매각하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국채를 매각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작아지는 거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요 경기 변동하고 어떻게 다하는지 아셔야 되고 7위의 법칙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갭과 디플레이션 갭과 GDP 갭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국ual đ сделать 그 붓이 여 pictured 공단 30초 30초 희 Aim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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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